제주도의 불교 수용 과정과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유산 본부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2023 탐라문화 역사문화권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5일 제주대 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박 3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탐라의 고려 불교 수용과 전개 양상을 주제로 문헌기록과 고고발굴 성과를 재조명한 학술대회는 특히 고려시대 제주불교의 성격, 존자함과 수정함의 위상과 역할 등 고려시대 제주도와 불교를 조명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학술대회는 이틀간의 토론과 논평에 이어 오늘 제주도 불교유적 답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